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2023년도 11월 11일 토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을 미루어 보면 대개 이제 한국인들이 좀 이렇게 분쟁적이죠. 다른 민족에 비해 가지고 내분이 좀 심하고 조금 분쟁적인 그런 성향이 굉장히 강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체로 인간이 갖고 있는 속성 가운데 정오심과 이기심은 참 제거하기가 힘든 그런 인간적 특성 가운데 속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나 어떤 집단이 다른 어떤 대상에 대해서 정오심이나 이기심을 갖게 되면 아무리 선행을 베풀더라도 그런 정오심이나 이기심을 근본적으로 치유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죠. 지금 이제 더블당이 오늘 제가 표현한 것처럼 더블당이 본격적으로 탄핵 작전을 펼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든 간에 총선 이전 이라도 탄핵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의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철두철미하게 방해하고 흔들어서 정치적 이득을 극대화하겠다 이런 움직임을 본격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 측이나 윤 대통령은 본인들이 정도를 걷고 선행을 베풀게 되면 더블당 사람들이 특히 친명계 계통 사람들이 지금 현재 더블당의 당권을 장악하고 있는 친명계 사람들이 대체로 이렇게 사람들이 갖고 있는 속성을 좀 받아들여서 좀 제대로 자신들에게 대우를 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지금 이제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되면은 어떻든 윤석열 정부의 철두철미하게 괴롭히고 흔들어 가지고 정치적 이득을 극대화하는데 탄핵 작전을 구사할 것이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미뤄보게 되면은 총선 직후에 대통령을 향한 직접적인 그런 탄핵 움직임이 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더블당 내의 친명계는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그런 검찰 수사와 지금 사법 재판 과정 자체를 본인들의 문제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철두철미하게 피해의식 을 가지고 상대방에 대한 그런 정호심 과 이런 부분을 투사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참 한국에서 벌어질 그런 상황이 염려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당권을 장악하고 있는 그런 친명계의 사람들은 과거에 우리가 익숙한 그런 민주당 그런 모습과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당권을 지고 국가권력을 장악했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인가는 너무나 명약관화한 그런 상황입니다. 요즘 보도를 보게 되면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명계에 속하는 이상민 의원이라든지 조응천 의원들 같은 분들이 아주 조심스럽게 숨이 탁탁 막힌다 마치 공상당과 같은 그런 조직이다 이런 이야기를 털어놓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자비나 이런 부분을 기대하기는 참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보시게 되면 586 운동권들의 정신세계를 엿볼 수가 있고 친명계 세력들이 어떤 어떤 생각을 갖고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가 이런 부분을 아주 리얼하게 드러낸 사건이 바로 송영길 전 당대표가 출판 기념회에서 행한 이런 이야기 입니다. 어린놈을 탄핵해야 된다 어린놈을 탄핵해야 된다 여기서 이제 어린놈이란 것은 한동훈 법무장관입니다. 여러분 대체로 사람들은 이런 표현 을 쓰지 않죠. 아무리 여러분들 적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공작을 해야 되더라도 이런 표현을 대부분 사람들은 쓸 수가 없습니다. 어린놈을 탄핵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사용하는 그런 언어 그리고 단어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정신세계를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단어는 조폭세계나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당대표를 지냈던 송영길 씨의 정신세계를 여가 없이 드러내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아무리 밉더라도 한나라의 국무장관 이기 때문에 나이를 가지고 어린 놈이 어떻고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송영길 씨의 수준이고 송영길 씨의 교훈이고 이것이 현재 당권을 장악하고 있는 친명계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정신세계이자 세계관이자 인간관인 거죠. 저는 또 고정히 상상을 할 수가 없거든요. 송영길 씨하고 저하고 연배 차이를 해봐야 서너 살 정도지 않습니까 이런 표현은 절대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어린 놈을 탄핵해야 된다. 어린 놈이란 표현도 이러면 늘 놀랍지만 탄핵해야 된다. 손 돈 봉투 의혹의 송영길 본인 출판 기념에서 욕설과 막말을 드러내 다 그런 한 번 정도 더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조금 절제될 수가 있지만 이렇게 대중들이 모이고 출판 기념에서 다소의 이름들을 감 정이 고향된 상태에서 드러내는 그런 표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그런 속내를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 동훈이 어린 놈이 반드시 탄핵해야 된다. 이걸 보고 윤석열이 이 나이든 놈이 반드시 탄핵해야 된다는 건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총선 직후에 대한민국 상황에서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가를 지금 보면 그냥 예형연습 내지 예고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공병호 tv를 통해서 여러 번 강조한 바와 같이 2024년도 4월 총선은 얼마 전에 마무리됐던 10월 10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재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그냥 예형연습을 한 것이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동훈이 어린 놈이 반드시 탄핵시켜야 됩니다. 이런 정도의 표현을 송영길 씨가 사용한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총선 직후에 윤석열은 어떤 경우도 반드시 탄핵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라고요. 국민의 이목은 전혀 여러분들 두려워 할 필요가 없죠. 왜 선거를 장악하고 선거에서 압승을 했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여러분들 제어나 견제 기능이 한국사회에 작동될 수가 없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씨가 올해 60이네요. 저하고 한 두세 살 정도 차이밖에 안 나는 겁니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겁니다. 한동훈을 반드시 탄핵해야 된다. 이런 건방진 놈이 어디 있나 이 어린 놈이 국회에 와서 국회의원 300명 자기보다 인생 선배일 뿐만 아니라 한참 검찰선배를 조롱하고 능멸하고 있다. 이 소위 더불당 집단에 속한 사람들은 아주 피해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피해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이 세상 살면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만났겠지만 제 경험이 일반화 하는 데서는 좀 한계가 있겠지만 피해의식이 강한 사람 자격지심이 강한 사람은 어떤 종류의 여러분들 선행을 베풀거나 아니면 구제를 행하더라도 그걸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송영길 씨의 소위 정신체계 깊은 바닥에는 어마어마하게 강한 바로 피해의식이 있는 거죠. 이런 놈을 그냥 놔둬야 되겠나 내가 물병이 있으면 물병을 머리에 던져버리고 싶다. 물론 자기 편들이 다 모인 그런 장소기 때문에 아마 송영길 전 당대표가 다시 감정이 좀 개강이 된 상태일 것이고 또 본인을 향한 그런 수사망이 점점 이렇게 조여오는 상태기 때문에 좀 그런 표현이 좀 흘러 넘쳤다 이렇게 표현을 사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자기보다 여름 나이가 한 4 5년 정도 아래라고 해 가지고 어린 놈이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특정인을 비난하기 위해서 이런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바로 2024년 총선 이후에 대한민국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이를 아주 생생하게 증언하는 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무슨 일이든 한 번 여러분들 돌파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탄핵시켜 가지고 탄핵이 가결이 되게 되면 국무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180일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럼 6개월 동안 업무가 거의 정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법을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어떻든 뭐죠 윤석열 정부를 흔들어 가지고 국가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그것을 본인의 정권 탈취를 위한 정당한 그런 일종의 사유나 이유로 삼고 싶다 이런 거죠. 지금 이제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방탄 국회를 거쳐 가지고 방탄탄식을 거쳐 가지고 이제 이재명에 대한 검찰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검찰을 향한 그런 탄핵 여러분들 지금 시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이번에 이제 뭐 조금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잠시 소강상태에 들어갔지만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이동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여러분들 탄핵을 시켜 가지고 그러면 내년 4월까지 여러분들 한 5개월 정도 시간 동안 방송통신위원회의 모든 종류의 업무 진행을 여러분 스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직무 정지를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여러분들 본인들의 4월 총순 대성을 위한 그런 방송을 여러분들 장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이동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탄핵하는 이유는 민주당은 168석으로도 누구든 언제든 탄핵솔초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위원장이 탄핵솔초가 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6개월 가까이 직무가 정지가 됩니다. 내년 총선 때까지 방통위원장의 업무를 할 수 없게 되고 방송통신위원이 한 사람밖에 남지 않게 되는 방통위는 마비됩니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은 2024년 총선 때까지 방통위를 마비시켜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송환경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4.15 총선이 여러분 끝나고 난 다음에 한 200석 정도 이상을 갖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보나마나 여러분들 뭡니까 그냥 탄핵을 시켜가지고 기본적으로 180일 정도 끌어가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겠죠. 그냥 흔히 내다보이는 겁니다. 여기 그러니까 직무정지 노린 이재명 수사검사 탄핵 발의 헌법농단이다. 아무리 아우성을 치더라도 선거가 장악되는 상태에서는 꼼짝 달사갈 수 없는 겁니다. 지금 나라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정말 긴급한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강조한 바와 같이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사전투표율을 부풀리고 실제 사전투표에 참가한 사전투표자 수하고 그리고 가짜로 선관위가 발표한 발표 사전투표율 격차 사이에 사전투표자 수, 유령사전투표자 수를 확보한 다음에 그것을 이제 쑤셔 넣으면 더블당국에 쑤셔 넣으면 200석을 훨씬 넘긴다는 전망을 여러 차례 제가 강조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강서구청장 선거처럼 사전투표율을 7.5%를 조작하게 되면 전국에서 가짜 및 유령사전투표자 수를 329만 명을 여러분들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더블당 후보에게 전부 다 집어넣게 되면 국힘당은 50석 더블당은 194석 이게 지역구입니다. 그리고 비례대표를 합치게 되면 더블당의 214석까지 차지할 수 있고 사전투표율을 좀 낮추어 가지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보다도 5% 정도 조작을 하더라도 전국에서 220만 표를 확보한 다음에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처럼 이 여러분들 가짜 및 유령사전투표자 수를 전국의 329개 선거구마다 여러분들 쑤셔 넣게 되면 그러면 민주당이 단독으로 203석을 확보한다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총선이 이렇게 해서 이런 예상대로 돌아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 한국 사람들은 찍소리를 할 수 없는 거죠. 선거를 장악해 가지고 권력을 만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어떤 선거에서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정말 이렇게 한 5개월간 나라가 거의 종착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한국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지금까지 선거 부정 문제를 다루는데 제야 전문가의 협격한 공 외에 또 제야 케이시가 여러분들 이 엑셀 작업을 통해서 많이 도움을 주셨는데 어제 앞으로 2024년 총선 이후에 전개될 상황하고 총선 상황을 이렇게 전망을 해 가지고 하나의 도표로 만들어서 제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결론의 중앙에 있는 이 표입니다. 이 표가 여러분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5개월 후면 대한민국을 완전히 먹을 수 있는데 절대로 더블당 사람들은 200석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200석 이상을 확보하는 것은 선관위와 부정선거 조작자의 치상과제이자 치령이자 절효의 기회인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절대 양보하지 않을 것이고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11월 11일날 11시부터 1시에 광화문에서 큰 집회가 열리는데 현재로서는 얼마나 비중 있게 이 선거 부정 문제를 다룰지 궁금합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거의 초일기에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2017년 대선부터 시작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더블당이 주도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실무를 맡았던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에 의한 선거장악 프로젝트가 거의 완성이 된 것이 2023년도 10월 10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입니다. 특히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역대 7분의 공직선거에 사용됐던 낙선시켜야 될 상대방이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일정 퍼센트를 훔쳐서 마이너스 처리하고 이것을 훔친 것만큼 더블당 후보에게 더해주는 플러스 처리하는 이른바 조작값 방식의 사전투표 조작 방법을 도입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너미 공지의 사실이 됐기 때문에 신종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 기술을 도입해가지고 상당한 압성을 거뒀습니다. 이번에 도입된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 기술은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선거관리위원회 핵심 관계자 외에 일명 통합선거인명부 사전투표 선거인명부의 위의 변조를 통해가지고 사전투표율을 부풀리고 여기에서 확보된 가짜 사전투표자 수를 전부다 더블당 후보에게 더해주는 사전투표 부풀리기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 기술이 처음으로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선을 보였습니다. 이 방법은 이번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시연을 거쳐가지고 저와 제야 전문가가 예상하기로는 2024년도 4월 총선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될 것으로 봅니다. 이 방법은 기존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훔치는 방식에 배가지고 이 소위 선거 조작범들이 초기에 기획한 결과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상당히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 방법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시운전을 했고 압승을 했기 때문에 특별한 그런 조치 사전투표 제도에 대한 통합선거인 명부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또 사전투표에서 qr코드에 이런 인쇄를 금지하거나 또 투표지 불귀를 금시하거나 그다음에 수계표를 하거나 이런 아주 특단의 조치가 지해지지 않는 한 2024년 총선은 바로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재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아무튼 송영길 씨의 정신세계를 엿보는과 동시에 지금 더블당의 당권을 확고하게 장악하고 있는 신명계의 그런 정신세계 그리고 그들이 4.15 총선 이후에 갈고 갈 건 소위 사전투표 득표소 조작방법을 가지고 2024년 총선까지 그리고 총선 이후에 대한민국 전국을 어떻게 장악하고 대한민국 체제를 어떤 식으로 무너뜨릴 것인지를 아주 확연하게 보여주는 거죠. 거두절미하고 선거가 특정 세력에 장악이 되는 것은 그 나라의 선거를 장악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나의 새로운 계급이 탄생하는 겁니다. 조선왕조의 계급이 타파가 되고 난 다음에 가보경정이죠. 그 이후에 일제치야를 거쳐서 우리가 시구했던 자유민주의 체제가 여러분들 몰락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계급이 만들어지고 그 계급을 중심으로 국가를 주도하는 그런 체제를 우리가 아마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